그리고 에스파분들이 곧 월드투어를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서울을 시작으로 하는 거면 저희도 쫓아주시나요? 맞아 이제 언제예요? 6월 29, 30 혹시 한국에 계시나요? 아시는 게 있나? 정말 하지 마세요 자꾸 너 일본에 있다면? 꼭 갈게요 혹시 일본에 있으면은 일본 코드 좋아요 저희 일본 팬미팅을 하시는데 I am so angry 10초 갈까요? 혹시? 그러면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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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사할래요? 진짜 진짜 베이비스 맞다 데뷔 10주년을 맞이해서 꼭 해보고 싶은 걸 음 10주년 되면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기념일마다 팬 미팅을 하는데 바깥이 지나갔을 때가 좀 많아가지고 저 팬미팅 What do you mean by that? 정말 팝집 페스티벌처럼 팬들이랑 팬미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조회해 주세요 아유 쑤 안녕하세요 밥에 콘서트 오세요 밥에 콘서트 오세요 밥에 콘서트 해주세요 네 오실 거에요? 저 다 따라 부르고 다 뒤에서 춤을 추셨어요 아 그래도 늦게라도 추첨 좋아요 랜디에아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단독 콘서트 계획이 있나요? 네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 기회가 나면 정말 정말 하고 싶고요 아 그런다고? 그렇구나 기가 기가 이렇게 무엇보다 약간 팬드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오 진짜 너무 좋아해요 진짜요? 팬드 음악들을 들으면 약간 심장이 약간 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팬드 음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언젠가 팬들이 좀 더 많아지면 오 오 오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수고해 주세요 네 제가 진단을 네 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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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